3, 5, 4, 3, 2, 1, time's up 오늘의 1위 결정 투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6월 첫째 주 1위의 영광 과연 어느 분께 돌아갈지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음악팬 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음악지식인 선호도 점수입니다 실시간 음원 차트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 영광의 1위는 인피니트 축하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소감 해주세요 황금씨 일단 이준현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영중 실장님, 배 실장님 그리고 매니저 형들 그 다음에 동민쌤, 희순쌤 그리고 우리 스타일리스트 순암 누나, 주연 누나 또 스위튼 식구들 그 다음 레드카페 그 정말 감사드리고요 빈스피리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너무나 값진 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하고 발전되는 인피니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컴다운 사랑해요 유스피리 사랑해요 인피니트 2주 연속 1위에 영광을 축하드리면서 과연 인피니트는 다음 주에 트리플 그라운을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엄청 많아요 저도 따라 단 Might 장이ius 우리 Ohh 엔컴다운 신년단 너무 Southwede 그렇게 смотреть 아멘